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 수요일 마지막 시간 방송하고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가네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하루가 빨리 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의 그 스피드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어릴 때하고 중년일 때하고 노년일 때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좀 그렇네요. 어떻든가 서글퍼져요. 야, 이러다가 빨리 가는구나 세상. 빨리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더라도 즐겁게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다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재밌게 사세요 여러분. 인생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맨날 우울하게 살면 안 돼요. 삶이 피폐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요즘 그런 분들이 종종 보여가지고 저도 좀 안타까워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항상 우울해. 뭔가 우울증 걸린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돈이 전부는 아니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꼭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재밌어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벗. 벗 친구가 있다면은 더욱더 행복하겠죠. 하여튼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참된 그런 친구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 2년여 만에 2700선을 넘어졌어요. 지난 밤이죠. 지난 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뭔가 좀 개선이 됐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됐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최대 한 3천까지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3천 간다. 3천 간다. 이 반도체하고 금융하고 증권주뿐 아니라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던 2차전지 관련 주까지 반등할 조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다시 또 돌아오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섹터가 안정도 다 좋아지는 거야. 하여튼 반도체 좋고 금융 좋고 2차전지도 좀 좋아지겠죠. 13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11.76 포인트 올랐어요. 2,693.57로 마감을 했는데 개장 직후인 오전에 9시 반에 보니까 종가가 2,701.07을 기록하더라고요. 2,701.07. 이 코스피가 2,700 선을 넘은 것은 22년 5월 3일 이후 약 2년 만이야. 2년 만. 아우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2년 만에 2,700을 넘었다는 게 징글징글합니다. 종가가 2,700을 넘은 것은 같은 해죠. 4월 22일 2,704.7일이었네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유카증권 시장에서 외국계 기관 애들이 주식 현물 3,353억 정도를 사들였고요.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 많이 샀나봐요. 전기전자 한 2,084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미들은 한 2,530억 정도 2,53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죠. 국내 기관 애들도 한 1,107억 정도 팔았어요. 이날 외국계 기관 애들이 우리 증시에서 강한 매수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밤 뉴욕 증시의 상승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S&P500이 전거래보다 1.12% 올라서 5,175.27로 마감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다우지 수도 한 0.11% 상승을 했죠. 다우지 수도 0.12%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54% 정도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AI 반도체 이 대장주의 엔비디아가 7.16%나 상승해 가지고 마감을 했어요. 이 엔비디아는 지난 7일에 926.69달러까지 오른 뒤에 이틀 연속 하락을 합니다. 하락 하락을 해 가지고 857.74달러 기록을 했고 반등으로 자존심을 회복하게 됐어요. 또 다른 AI 관련 대형주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역시 각각 2.66, 3.34% 정도 올리면서 지수 상승에 기여를 한 거죠. 요즘 주주 총액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금융하고 증권사들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증시 상승에 힘을 좀 보태는 것 같아요. KB금융이 전 거래보다 5.87% 올랐잖아요. 7만 7,500원 거래 마쳤는데 KB금융이 연내 3,20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사주의 매입 소각할 계획을 발표한 하나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역시 2에서 4%대 주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가지고 작용을 해서 코스피가 한 2600선 위에 안착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2차전지 관련주 강세장이 힘을 보태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2차전지 박렘해죠. 인터배터리 민간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그런 회의 등이 그런 행사가 잇따라 개최돼요. 지금 그래서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전고체. 삼성 SDI 주가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삼성 SDI 카드가 막 빌빌거리더니 좀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예상치를 2300에서 2800에서 2500에서 3000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눈길을 끄네요. 대신증권이 한 2850까지 보고 이베스트 2870 키움이 한 2900 정도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 중에 성장주가 강세를 띠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보니까 0.02% 올라서 889.93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외국인들이 1014억 국내 기관이 694억 순매됐고요. 개인들이 한 2252억 정도 팔았죠. 사들였죠. 사들여가지고 지수의 하락을 좀 방어를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조금 빠졌죠. 빨았고 알테오젠이 좀 오르더라고요. 아듬 코스닥은 좀 재미없었고요. 현재 영국은 좀 오르고 있네요. 영국이 현재 한 0.11%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가 한 0.53% 정도. 지금 시원하게 오늘 올라가고 있네요. 독일은 0.14%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그 CPI가 발표 됐는데 훅 빠지더니 훅 빠지더니 다시 또 훅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빠지는 것은 페이크다. 다시 또 오를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올라갔습니다. 2% 올라서 4,992.51로 마무리됐습니다. 환율은 1,316.50이네요. 2원 정도 올랐고 달러 1,147.91엔 유가는 77.56달러 일본 에나가 890.04, 유로와 1,439원, 중국 이아나 182.89원, 히발류 1,638.99원, 국제금값은 2,166.1달러, 국내는 9만 1,447.51원입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16이네요. 금리가 좀 오릅니다. 그래서 당장 금리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다우지수가 0.08정도 현재 서폭 오르고 있고요. S&P 0.06, 나스닥도 0.01% 정도 현재 강부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러셀은 0.0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7만 4,100원인데 내일도 오를 겁니다. 7만 4,500원에서 7만 5,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를 때 됐어요. 그동안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슬금슬금 올라갈 때 됐다. 우선주도 6만 3,300원까지 흘러왔는데 잘하면 6만 4,000원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오나? 저런 좋은 느낌이 옵니다. 변환하게 주무시고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걱정은 그 순간으로 끝내야지 그 걱정 계속 꼬리를 물고 있으면 여러분 삶이 힘들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자꾸 우울해지는 거야. 자기 스스로 우울함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굿나잇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